히트! 히트! 자, 오! 오,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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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오, 이런, 뭐지? 육자 정도 되려나? 꽉 잠궈놓지 않았어 그렇다고 풀면 쭉 풀릴 것 같아 공항보다 공항보다 아, 좋아 하하하하 현장에! 해냈어! 예! 한빛 형, 나 잡았어! 하하하하 오, 참 오, 참, 오, 참 못 찾아보니까 딱 맞은거야 오, 사이즈 좀 커졌습니다 에이, 거기서 보긴다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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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가보지갑니다 오, 좋아 이런 것만 나와야 돼 아, 제가 기다려봐 으으! 이야 하하하하 하하하하 야, 제가 잡은 버튼이 제일 크게 넣었어요 자아, 뿌띠입니다 뿌띠 삼자? 삼산대대대 아, 이건 진짜 불가능하다 오! 아, 이건 야, 야, 제발 안 돼 안 돼 안 돼 아, 미치겠다 하하하하 아, 이게 잡어 입질도 못 받았다가 오늘까지 이어서 꺼리네 이게 의욕이 꺾이는 걸 넘어서 아, 정말 잠깐 쉬어야 되나 그런 생각마저 드네 아이고, 이 쭈꾸미가 뭐라고 오늘 바람 꺼집니다 아, 예전의 아, 그래도 다 편네 네, 내가 잡은 거 아니, 엄마, 이거 아빠한테 아, 싫어 내가 잡은 거 한 번, 한 번 야, 너 뭐야 자, 뭔데? 나 참 나 광원 아닌 개우룩이다 인마 아빠보다 더 꼬꼬 우와 대박 어이구 반찬은 됐네 다 치워라니 그런 말이야? 뭐야 우와 이거 뚫쳐야 되는거 아냐 이거 형사님 뚫쳐줘 오오 빠진다 빠진다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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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선 우와 오와 에어 어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